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노션 활용법 중에서 노션 웹 클리퍼에 대해 활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보안 프로젝트 포털사이트 저희 회사 포털사이트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IT 보안 최신 동향이라고 이렇게 리스트 방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리스트 방식, 갤러리 방식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 방식으로 하나 만들었고 아직까지는 저도 정리를 좀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태그나 그런 것들을 다시고 사람들한테 요거를 공유를 해주면은 제가 관심을 했던 웹 클리퍼 정보들을 또 사람들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저작권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편집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관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이 웹 클리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웹 클리퍼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제가 테스트로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완전히 자동화는 아니지만은 반자동화는 어느 정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자동화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노션에서는 여러분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요 웹 클리퍼라는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에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웹 클리퍼를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클리퍼라는 것을 찾으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이제 이 웹 클리퍼죠. 사실 요게 클리퍼인데 노션 같은 경우에도 요게 클리퍼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노션 웹 클리퍼라고 이렇게 하나가 아이콘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뉴 링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뉴 링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세이브를 하시면은 노션에서 바로 이렇게 마이 링크라고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이렇게 리스트 방식으로 하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 페이지를 아예 그냥 하나 공유를 해가지고 바로 요거를 내가 웹 클리퍼한 것을 이제 그 공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 요것들을 이제 개인적이나 저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그 다음에 공개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래서 IT 보안 정보 수집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할 때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IT 정보 수집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똑같이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보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일 하단 쪽이나 이렇게 하단 쪽에 이제 보관이 되죠. 그래서 요 보관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일부 뭐 태그 같은 것도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작업을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공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 요것들을 보면은 이 보안 프로젝트 제가 만든 요 노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스트로 보기. 즉 이제 리스트로 보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테이블 보기 두 개가 있었죠. 요런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IT 보안 최신 동향이라는 데다가 직접 넣고 싶어도 여기에다가는 여기에는 그 정보들이 뜨지 않아요. 아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 그 자식이죠. 그러니까 요 IT 보안 이쪽에 보관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 이 아래 하이 디렉토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요쪽으로 편집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리스트 쪽에다가 IT 보안 최신 동향 요쪽에다가 노트에다가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일 상단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포털 사이트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요쪽으로 공유된 것은 외부에 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반 자동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션 웹 클리퍼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다가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한번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저작권이나 그런 것들 다 없애야겠죠. 그렇게 없애고 난 뒤에 이쪽으로 공개를 하고 싶으면은 원하는 것들을 노트를 이렇게 끌어, 페이지를 끌어당겨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리스트에다 집어넣으시면은 요렇게 게시판에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웹 클리퍼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